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갓김치! 갓김치, 짜장, 진짜장. 오늘의 먹방은요, 진짜장 플러스 진 라면입니다. 와, 색깔 보소. 개지리는구만. 내가 또 라면 잘 끓이지, 얘들아. 내가 또 라면 잘 끓이거든. 자, 잘 먹겠습니다, 형님들. 새벽 5시에 먹방. 잘 먹겠습니다. 자, 진짜장이고요. 진 라면 매운맛입니다. 갓김치. 아, 맛있다. 170. 2. 3. 2. 3. 4. 아 맛있다 자 이번엔 진다면 음 먹고 제 추천할게 그거 아 진다면 좀 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음~~ 음~~ 베리 굿! 자 갓김치에 음 갓김치 보이시죠? 갓김치에 라면을 딱 싸갖고 음 자 한입 드세요 아~~ 질깁니다 김라면 행복하다 와 진짜 행복하다 지금 몇시간 굶었지? 아까 제가 저녁을 7시에 먹었거든요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, 1시, 2시, 3시, 4시, 5 10시간만에 먹어요 10시간만에 글쎄 체하야 좀 이따가 아 질깁니다 진짜 존나 맛있다 진짜 볼륨만 안 주고 갓김치에 딱 싸가지고 와 라면이 또 갓김치랑 맛있거든요 와 개맛있다 1분 닦으라고? 2개 안 끓였으면 큰일내뻔했다 진짜면 저파 끝났고요 진짜장 빵 와 너무 맛있다 이게 갓김치가 기리네 와 갓김치 역시 갓김치가 와 갓김치 한번 보세요 와 지릅니다 라면 뿐다고? 아 괜찮아 괜찮아 가부담 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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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앵 어우 으아 흠로우 흠로우 으아 아 진짜 존나 행복하다 진짜 이 10시간 굶고 나서 밥을 먹으니까 아까 뭔가 졸렸는데 지금 어 잠이 깨네 얘들아 뱃속에 이게 라면이 들어가니까 역시 새벽에는 라면이지 이제 마지막 다 갓김치랑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끓인다고 내가 그 계란을 못 넣었어 두 개를 같이 끓인다고 같이 끓인다고 그 계란을 못 넣었어 계란 아쉽네 자 국물 다 갓김치랑 다 갓김치랑 다 갓김치랑 다 갓김치랑 다 갓김치랑 진 라면 매운맛 진 라면 진 짜장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먹방에서 뵐게요 뿅 뿅 눈로 나